스위치를 전원에 위치하고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감지하여 세단합니다. 스위치를 역회전에 위치하면 세단종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. 230mm의 투입폭으로 A4용지 최대 8매까지 강력하게 세단합니다. 3단계 버튼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세단기입니다. 4x26mm의 꽃가루형 세단칩으로 우수한 보안력을 자랑합니다. 문서는 물론 CD와 카드도 세단이 가능합니다. 또 CD카드 파지암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수거시 편리합니다. 25리터의 넉넉한 파지암을 갖고 있으며 파지를 비울 때 세단기 헤드를 들어올려 파지를 비워줍니다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. 7시 뉴스 마칩니다. 7시 뉴스 마칩니다. 8시 뉴스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